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니까 시간 끌지 않고 순위 먼저 공개합니다. 구매 관련 정보는 영상 설명란의 더보기란을 확인해주세요. 8위는 미국에서 품절대란 중인 고글 선글라스입니다. 가격은 약 3,500원부터이고 평점은 4.8점이네요. 해외에서 판매량과 리뷰가 상당히 많은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국내에서는 생소할지 몰라도 최근 해외에서 유행 중인 제품인데요. 아마 코로나 시대에 맞춰 입까지 가린 고글이 더욱 유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은 20가지의 다양한 색상과 디자인이 제공됩니다. 혹시 독특한 고글이 필요했거나 파티에서 재미있는 장면을 연출하고 싶다면 구매해보세요. 최근 서양권에서는 없어서 못 사고 있는 제품이라 합니다. 시위는 유그린 차량용 충전 포트입니다. 가격은 16,000원이고 평점은 4.9점이네요. 최근 가성비 브랜드 강자로 떠오르고 있는 유그린 제품인데요. 그리고 유그린에서는 충전 케이블과 충전 단자 등을 많이 출시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의 포트 구성은 QC 3.0이 지원되는 USB-A 타입과 PD 3.0이 지원되는 C 타입 포트가 지원됩니다. 총 출력은 5V에 4.8A가 지원되고 최대 24W가 제공됩니다. 따라서 12V에서 24V의 차량까지 모두 사용 가능한데요. 물온 포트 2개에 연결하여 동시 충전도 가능합니다. 이 제품은 간편하면서도 속도가 확실한 제품이니 차량용 충전기가 필요했다면 이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6위는 유그린 케이블 와인더입니다. 가격은 3,200원이고 평점은 4.8점이네요. 책상 위에 복잡해지고 꼬이는 선들을 보다 보면 한숨이 나오지 않으셨나요? 또한 선이 자주 밟히고 망가지는 일이 많아지진 않으시나요? 그렇다면 이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충전 케이블과 이어폰, 마우스와 오디오 케이블 등 여러 선들을 깔끔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5mm 지름과 유연한 실리콘 재질이기 때문에 부러지거나 갈라지지 않습니다. 뒷면의 3M 스티커를 이용해 종이와 금속, 우드, 유리, 대리석 등 평평한 곳은 어디든 잘 붙습니다. 책상이나 사무실, 침실과 자동차 등 활용도가 아주 높은 제품입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무료배송이기 때문에 여유있게 구매하시면 더욱 부흥이 될 것 같네요. 5위 주디의 방음 기막의 세트입니다. 가격은 4,000원이고 평점은 4.8점이네요.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시끄러운 환경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제품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또한 최근에는 층간소음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구매하고 계십니다. 바로 방음용 기막의 세트입니다. 유형은 컬러에 따라서 3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일반용과 비행기용, 작업용 등으로 구분이 되고 모양도 각기 다릅니다. 제품에 따라 방음 세기가 다르니 이 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디자인도 예쁘고 가격도 저렴하니 기막의가 필요하셨다면 하나 구매해보세요. 4위는 샤오미 무선 마우스입니다. 가격은 15,000원부터이고 평점은 5점입니다. 제품의 색상은 그레이와 실버가 제공되네요. 샤오미는 품질도 좋지만 디자인을 정말 잘 만드는 것 같습니다. 애플 느낌이 조금 나기는 하지만 화이트 계열의 심플한 디자인을 잘 뽑아내는데요. 최근 디자인 어워드상을 다수 수상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블루투스를 활용한 무선 마우스가 출시되었습니다. 이 제품은 가벼우면서 깔끔한 디자인의 무선 마우스인데요. 디자인뿐만 아니라 클릭 정확도나 민감도가 괜찮은 제품입니다. 4개의 상황마다 다른 DPI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 점도 장점이라 볼 수 있겠네요. 팬실과 사무실, 도서관을 가져와 사용하기 편안하고 더 안락한 느낌을 줍니다. 샤오미 마우스는 컴퓨터로 업무나 공부를 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하고 어울릴만한 제품입니다. 3위는 벽 마운트 비닐 금고입니다. 가격은 13,000원부터이고 평점은 4.9이네요. 이 제품은 벽에 쉽게 설치하여 열쇠 등 다양한 제품을 보관할 수 있는 금고인데요. 최근에는 열쇠를 들고 다니는 집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은 열쇠뿐만 아니라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데요. 제품을 현관 앞에 설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내에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때문에 개인적으로 관리하고 싶은 소중한 물건을 보관할 수 있는 비닐 금고라 볼 수 있습니다. 건전지 타입이 아니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재질은 알루미늄 합금으로 사람의 힘으로는 제거할 수 없도록 제작되었습니다. 개인 미니 금고가 필요했던 분이라면 구매해서 설치해보세요. 2위는 라이터와 담배 케이스가 함께 제공되는 제품입니다. 가격은 6,000원이고 평점은 4.5점이네요. 색상은 블랙과 블루, 골드와 실버 등 총 4가지 색상이 제공됩니다. 이 제품은 담배 케이스로써 10개의 담배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라이터 기능까지 포함되어 휴대성이 뛰어난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알루미늄 마감이 되어 있어서 고급진 느낌도 주는데요. 따라서 개인 소장뿐만 아니라 선물용으로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이즈는 가로 7cm이고 세로 길이는 9cm, 두께는 1.9cm입니다. 이제는 라이터와 담배각을 따로 챙기 필요 없이 이 제품 하나면 해결될 것 같습니다. 대망의 1위는 바로 베이서스의 초슬림 무선 충전기입니다. 가격은 2만 8,000원이고 평점은 4.7점이네요. 무선 이어폰부터 시작된 무선 전쟁이 이제는 충전기에까지 올맞습니다. 그리고 무선 충전기는 진화하여 초슬림 충전 패드까지 진화되었는데요. 책상이나 침실 머리맡에 스마트폰을 두는 분들이라면 이 제품 관심있게 살펴보세요. 이 제품은 스마트폰이 최대 3시간 30분 이내에 완충이 되는데요. 테두리는 아연합금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 방수 등급은 IP67 등급이 지원됩니다. 특히 카드처럼 작고 얇아서 지갑에 들어갈 정도로 휴대성이 좋습니다. 또한 책상이나 침대에 올려둔다고 해도 전혀 방해가 되지 않는 아주 얇은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자성이 강해서 두께가 4mm를 넘지만 않는다면 스마트폰 케이스를 벗길 필요가 없습니다. 휴대성과 마감이 좋은 무선 충전기를 찾는 분이 계신다면 이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알뜰구매 창고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제품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알뜰한 쇼핑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